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음에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힘으로 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우리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아시고도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마미야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결국 병으로 죽고 난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러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과 또 우리 4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러시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이오 생명되시는 그리스라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입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이틀 있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배단위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길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어떻게 믿음이 더 중요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목숨보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기적의 눈이 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이제는 부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치유된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류를 부어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봉사 많이 했지 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 그래 너의 오빠를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믿음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의 대답은 물론 살아나는데 그때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아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치사님이 하나님께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고 말하는 치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치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일단 기복적인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는 기복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혈오증을 멈추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급질병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도 있는 질병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기도한다는 것은 무속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빵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보금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아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반 교회로 옮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냐? 아닙니다 구원은 있는데 그 깊은 내면에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깊은 내면에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봉사의 믿음이 아닌 참된 그리스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게 하셨고 죽어있는 이 교리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부활 믿음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상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로를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사탄에게 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세기 4장 3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예외를 잘 지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로를 붙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난 후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더 세월이 지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감각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참 복음 가진 제자에게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 일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사명까지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표현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의문자고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노아가 언약과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단에게 속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속에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를 붙잡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있고 또 마르다는 계속해서 불신앙 속에 빠져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불신앙이 생기냐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예배 실패할 때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계속해서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계속 울고 또 마르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앙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불신앙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마르다가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랩놈트 7명이 착해서 성실해서 인간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성구영식예배 때 주셨던 원단의 말씀은 복음치유와 24시 제자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복음으로 치유해 가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으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되었던 것을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 가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인 행복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지 팔복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과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들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신 사건이 있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그날부터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치유받은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료 옥합을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보고 완전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문제와 사건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자절했을 만큼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자절해 있으라고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를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인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라는 말씀과 오늘 새벽에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고마와 본다 헌당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행 춘만함과 오력을 놓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또 모든 중직자들 성노님들과 랩르트를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깁습니다 예언의 무 preview 감사합니다.